가장 먼저 이순신 장군의 안호, 아내 방씨 부인 역으로 열연한 문정윤 씨부터 입장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봐주시고요. 네, 중앙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왼쪽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경상자수사 이운용역의 박훈 씨 입장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른쪽 봐주시고요. 네, 중앙 바라봐주세요. 네, 그리고 왼쪽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심화질 최측근 외곤장수 모래아치역의 박명훈 씨 입장하겠습니다. 네, 오른쪽 봐주시고요. 네, 중앙 바라봐주세요. 네, 왼쪽 바라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순신의 장단 이예혁의 안 보현 씨 입장하겠습니다. 네, 안 보현 씨, 먼저 왼쪽 바라봐주시고요. 네, 중앙 바라봐주세요. 네, 우측 바라봐주시고요. 네, 중앙 바라봐주세요. 네, 다음은 이순신 장군의 든든한 신보호 송희립 역의 여련한 최우, 덕문 씨 입장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측 바라봐, 아, 좌측 먼저 바라볼게요. 네, 우측 바라봐주시고요. 네, 중앙 바라봐주세요. 네, 중앙 바라봐주세요. 네, 우측 바라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외군의 선봉장 고은희 씨 역을 맡은 이무생 씨 입장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른쪽 봐주시고요. 네, 먼저 오른쪽 봐주시고요. 네, 중앙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왼쪽 바라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고은희 씨의 충직한 신보호, 외군장수, 아르마역의 이규영 씨 입장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측 바라봐주시고요. 네, 중앙 바라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왼쪽 바라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흔들리지 않는 신념의 항해 구은사, 준사 역을 맡은 김성규 씨 입장하겠습니다. 네, 김성규 씨 먼저 오른쪽 바라보고요. 네, 중앙 바라보겠습니다. 네, 다음 왼쪽 바라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명나라 수근 부도독, 등자룡 역을 열연한 허준호 씨 입장하겠습니다. 네, 먼저 왼쪽 바라봐주시고요. 네, 중앙 바라보겠습니다. 네, 다음 오른쪽 바라보겠습니다. 네, 다음 오른쪽 바라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명나라 수근 도독, 진린 역의 정재용 씨 입장하겠습니다. 네, 먼저 중앙 바라봐주시고요. 네, 다음 책 바라보겠습니다. 네, 다음 책 바라보겠습니다. 네, 다음 이 책 바라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중앙 바라봐주시고요. 네, 좌측 바라보겠습니다. 네, 다음 우측 바라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진왜란 다음은 김윤석 씨 호명하겠습니다. 네, 인진왜란 마지막 해 최후의 전투를 지휘한 이순신 장군 역으로 열연한 김윤석 배우입니다. 먼저 좌측 바라보겠습니다. 네, 중앙 바라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측 바라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독님 입장하겠습니다. 네, 이순신 3부작이 연출한 김한민 감독님입니다. 먼저 좌측 바라보겠습니다. 네, 중앙 봐주시고요. 네, 다음은 우측 바라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측 바라보겠습니다. 네, 감독님 그대로 계시고요. 김윤석 배우님, 백윤식, 정재영, 헌순호 배우님 모셔서 다섯 분 단체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량의 주요 분들입니다. 네, 다같이... 네, 먼저 중앙 바라봐주시고요. 네, 다측 바라보겠습니다. 네, 다측 바라보겠습니다. 네, 살짝 몸을 틀어서... 네, 다음은 우측 바라보겠습니다. 배우님들 그대로 계시고 모든 배우님들 입장에서 단체 사진으로 마지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오는데? 아, 여기 노량까지 나오는데? 아... 네, 뒤로 가시고 최대한 붙어주셔야 돼요. 다같이 먼저 중앙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 우측 바라봐주시고요. 네, 왼쪽 먼저 바라보겠습니다. 네, 왼쪽. 네, 다음은 오른쪽 살짝 바라봐주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앙을 바라보고 노량 죽음의 바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다같이 파이팅이라고 좀 크게 외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네, 함께 사진 촬영이랑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량 죽음의 바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포토타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네, 불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같이. 감사합니다. 1.0입니다. 네, 노량 죽음의 바다 12월 20일 개봉합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부담스러운 역할이기도 하고 너무 영광스러운 역할이 이순진 장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감히 제 생각을 얘기하지... 전군의 진격을 명하라. 오늘... 이 영상은 안쪽으로 여기서도 안쪽으로... 그 링크, weil... 이 영상은 안쪽으로 연장하는 역할이 있nelle. 네, 부모님의 전관은... 더욱더 장군인 공장의 성공原 Ferguson, tiger,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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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이렇게 흡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